우주군은 대회 개최와 행사 운영을 담당하겠습니다. 노후와 총회 개최를 지원하게 됩니다. 40%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. 약 17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. 다 완성되었나요? 이제 각자 시작하셨다면 포즈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힘차게 눌러줍니다. 이번 대회 개최는 우리 대회의 마스코트인 태권도 우리의 야구자 해리가 끝나고 있습니다. 예민이 형들, 태권도의 힘찬 발차기처럼 우리 대회 개최으로 손동전으로 열리겠습니다. 전 세계 인천여 명의 선수와 이본들에게 공통을 전하고, 노택범은 통원지국으로서의 위선을 전하는 이번 대회가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세ён zijn! 세원 Bin Webinar 세원 apped